안녕하세요 딸이 털이에요 오늘은 바바 스크레이컨을 배울거에요 그럼 고고고 소금 조또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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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소금 소금 지금처럼 뭐 만들고있게요? 리본입니다 리본을 만들고있습니다 엄청 바빠요 칼 사용하라고 하니까 칼이 깜빡했거든요 이제 만들어볼게요 너무 예뻐 그걸 불에 담아놓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에 담아놓은 집이에요 담아놓은 집이에요 담아놓은 집이에요 담아놓은 집이에요 담아놓은 집이에요 손을 지워볼깐 담아놓은 집이에요 담아놓은 집이에요 불러요 말아줘요 동시에 눌러누이 난 고객 잡아야 해 안녕 우리 이름이 달라지? 난 얘들을 키우는 주행이라 해 아줌마 안녕 안녕하세요 엄마라고 줄게요 우미앙지 우미앙지 안녕 우미앙지 전 두 개를 이제 만들 거예요 이거 다 맞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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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다 만들었어요 응 응 누가 빨리 먹나 게임이에요 자 손가락 들고 준비하시고 우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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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묵시묵시나구만 소리선수의 승리입니다 시작 그럼 홀로롱 먹어주세요 안녕 난 사랑해 문을 잡아줬어 애기들아 나이 화필 인유 텔 인트 시이드 바라를 아아 뽕 나가라요 나가라 으흐흐흐 루피지 라운드 라리소리 선수들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세요 준비 시작 자리 오! 조울이소수 나왔습니다 조울이소수 생리! 또 생리! 예! 2개 빨라! Pri완이! 조울이소수 라이! 솜이 아아 아무것도 없애요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소리가 이겼어요? 네! 다 내가 이겼어 랄랄랄랄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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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은 인사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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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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